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망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하고는 이걸로 끝났어. 아저씨가 뭔데 이래요? 몰라서 뭐냐? 네 에이전트잖아. 싫어 진짜.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요? 같이 도망치자면서요. 희숙아.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자. 사과할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아저씨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요. 다른 사람하고 손잡은 거예요. 나와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어디로 가고 싶어요? 그 빛속에 맹세해. 잊었어요? 내 앞에서 물어도 돼요? 내 아저씨야. 내가 데려다줄게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숨을 주시겠어. 내가 데려다줄게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내가 데려다줄게요. 잘 몰랐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아저씨가 힘드니까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